말하기도 애매하고 넘어가주는 건 못하겠고 가만있기엔 보조히 쓸 수가 없어 맨날 짐이 너만 괴롭혀 미안 미안한 말은 되고도 하루 지나 반복 매일매일 똑같은 고민에 날 붙잡고 얘기 들어보면 언니가 엄맛다 가도 오빠 편을 들어주면 난 또 하루 종일 말하고 So what should I do? Does it really like you? 불러 둘이 하는 연애들에서 하고 나도 나름대로 내 상대를 찾고 있어 질투 그만하고 오빠 믿어 믿어 아무 말 못하고 또 상상하고 이거 진짜 답답해서 못 참겠어 오랜만에 봐서 난 답답하고 앉지마 여자친구 옆에 앉아서 챙겨주지마 사진도 찍지마 사진도 찍지마 사진도 찍지마 그렇게 오겠지마 내 얘길만 집중을 하자 난 싫대가 난단 말야 난 싫대가 난단 말야 이젠 밤을 믿어 나는 자신감 쓰여 눈 봤다 KO mungkinrou publish 질투 암 극립 감사합니다.